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국내 우편물의 부가서비스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다음 시간 두 시간에 걸쳐서 이 국내 우편물의 부가서비스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부가서비스다 그랬을 때 등기 취급 같은 거 먼저 좀 공부해야 되죠. 다른 부가 취급을 할 때 그 전제 조건으로 일단 딱 깔려 있어야 되는 게 등기 취급이었습니다. 기록으로 남긴 다음에야 뭐 다른 부가서비스도 갖다 붙일 수 있는 거니까 요 이제 등기 취급을 제일 먼저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보험 취급이 있었습니다. 보험 취급. 이게 이제 등기 취급만 하더라도 일단 손해배상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그 액수가 미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보험 취급 같은 걸 통해서 고가품이라든가 뭐 귀중한 물건들 같은 것들을 취급하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증명 취급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증명 취급 같은 거를 통해서 뭐 이렇게 내용 증명을 이제 우편을 통해서 이용하기도 하고 배달 증명 같은 걸 하기도 하고 뭐 등등 해서 우리가 많은 부가서비스들을 이제 우편에서 제공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고 지금은 이제 이번 타임에는 앞시간이다 보니까 이제 앞에 이 등기 취급 위주로 좀 공부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들어가 보죠. 국내 우편물의 부가서비스 중 등기 취급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 그랬습니다. 자 이제 등기 취급은 각 우편물의 접수번호 기록에 따라 접수해서 배달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기록 취급한다라고 되어 있죠. 기록 취급한다. 이게 이제 등기 취급의 핵심이고요. 취급 과정을 명확하게 추적할 수 있게 만드는 아주 근본 베이스가 됩니다. 이게 돼야 나머지 부가서비스들을 갖다 붙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보험 취급이나 내용 증명, 배달 증명, 특급 취급, 그 밖의 부가 취급, 우편물 등 고가의 물품을 송달하거나 공적 증명을 요구하는 물품 송달에 결국에는 등기 취급이라는 게 전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유리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용카드나 중요서류 등은 접수 검사할 때 내용품에 적합한 보험 취급으로 이제 발송하게 하고 이해응하지 않을 때는 접수 거절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등기 취급하고 보험 취급을 또 좀 비교를 해보는 건데요. 4번은 좀 틀린 구석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우편물 취급 과정에서 분실, 훼손 등의 사고가 일어날 경우 등기 취급 우편물도 이것도 손해배상을 해주긴 하지만 보험 등기 우편물로 간주가 직접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험이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손해배상의 수준이 당연히 다르고요. 보험료 납부하고 보험금 받는 경우는 훨씬 더 그 액수 자체가 이제 껑충 뛸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손해배상 수준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은 틀린 부분으로 해서 4번을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험 취급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게 등기 취급만으로는 손해배상 액수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도입된 제도라고 하는 점을 잘 떠올려 보시면 되는데요. 2번 문제도 좀 비슷한 게 답이에요. 보니까 고가의 물품을 송달하거나 공적 증명을 요구하는 물품 송달에 유리하다. 이것도 이제 공통된 얘기고요. 이 우편물이 접수해서 배달에 이르는 모든 취급 과정을 명확하게 추적할 수 있고요. 유가물이나 신용카드, 중요서류 등은 접수 검사할 때 내용품에 적합한 보험 취급으로 발송하게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땐 접수를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너무 또 이게 좀 이게 이제 나중에 가서 훼손, 분실 뭐 이런 게 됐을 때 이것에 대해 갖고 또 이게 분쟁이 생길 여지가 굉장히 있어 보이는 그래서 그냥 함부로 기존의 다른 우편물처럼 취급하는 것이 조금 불안하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우편물들에 대해서 그게 뭐냐면 유가물이나 신용카드, 중요서류 등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보험 취급을 하게 해가지고 만약에 사태, 잘못된 일이 벌어졌을 때 그럴 때 이제 보험으로 그래도 좀 이제 배상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게 좋겠다 싶은 거죠. 그런 경우 이렇게 보험 취급으로 발송하게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 접수를 거절할 수 있는데 이것도 무조건 접수를 거절해라가 아니라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접수를 거절하는 게 맞겠다 싶을 때는 거절할 수 있게끔 융통성을 열어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편물 취급 과정에서 분실, 훼손 등의 사고가 일어날 경우에 등기 취급 우편물과 보험 등기 우편물의 손해배상액이 동일하냐? 아니라고 했으니까 4번은 더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4번을 답으로 다시 한번 집어내시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등기와 관련해서 좀 더 깊게 들어갑니다. 이제 선택 등기 서비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선택 등기 서비스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준 등기 취급했던 걸 좀 떠올려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원래는 등기 취급으로 가도록 하는데 근데 이제 발송인의 동의를 전제로 이거를 이제 대면 배달을 하려고 노력은 해보지만 시도하다 안 되면은 이게 이제 우편함 같은 데에다가 그냥 투함할 수 있게끔 우편 수취함 같은 거에다가 투함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조치를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선택 등기 서비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취급 대상은 2kg 이하 통상 우편물이다. 그랬는데 틀렸네요. 6kg입니다. 6kg. 6kg이고 특급 취급으로 하면 30kg까지 늘어납니다. 전자우편, 이길특급, 계약 등기, 발송 후 배달 증명, 부가 취급이 가능한데 우편함에 배달이 완료된 경우에는 발송 후 배달 증명 청구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보세요. 전자우편으로도 선택 등기 활용할 수 있고요. 이길특급으로 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계약 등기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발송 후 배달 증명도 가능한데 이 발송 후 배달 증명은 이 발송한 이 우편물을 수취인이 수취인이 자기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으로 남겨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가서 이거를 발송 후지만은 배달 증명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우편함에 배달이 완료됐다라고 한다면 발송 후 배달 증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니 이게 우편함에다가만 우편 수취함에다가만 넣어놨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갖다가 이제 그죠? 누가 가져갔는지 이런 것도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렵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능성은 높죠. 이거를 원래의 수취해야 될 사람이 가져갔을 확률은 높겠지만은 누가 가져갔는지를 정확하게 입증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발송 후 배달 증명 청구는 불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배달 기한은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등기 우편물이 도착하는 것은 3일이죠. 3일. 3일 이내로 봐야 되고요. 손실 또는 분실일 때 최대 5만원까지 손해배상을 제공하지만 배달이 완료된 후에 발생한 손실 또는 분실은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부분이 잘못된 거냐면 액수가 또 잘못됐어요. 나머지는 이거는 이제 알겠는데 그런데 이제 이거가 5만원까지가 아니라 10만원까지입니다. 그 점이 잘못돼가지고 답을 2번으로만 이렇게 체크를 하고 가셔야 돼요. 자 됐죠? 보기에서 선택 등기 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습니다. 특급 취급 시에는 6kg이 아닙니다. 앞서서 우리가 봤지만 원래 이제 6kg이지만 특급 취급하면 30kg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기가 그게 특급 취급시라는 게 전제가 붙었다면 여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를 30kg까지 이렇게 취급 대상으로 한다. 그렇게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전자우편, 2길 특급, 발송 후 배달 증명, 계약 등기 등에 부가 취급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봤던 내용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요금은 표준요금, 중량, 구간별 요금, 부가 취급 수수료의 체계로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틀린 부분입니다. 이 내용은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제 계약 등기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고요. 1회 차이는 대면 배달하고 2회 차이는 대면 배달 시도 후 폐문 부재일 경우에 우편 수치함에다가 배달하는 형태로. 끝에 가서 이제 발송인의 동의하에 반송을 하지 않고 우편 수치함에다가 그대로 넣는 것으로 그렇게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맞는 답은 니은과 리을이 됐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보시고 선택 등기로 했을 때 요금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요금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냐 이걸 좀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지금 나와 있는 거는요. 맞춤형 계약 등기란 말이에요. 이게 맞춤형 계약 등기 뒤에 가서 다시 나올 거예요. 이거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겠지만 얘는 맞춤형 계약 등기와 관련된 요금 체계고요. 이렇게 구분하시고 지금 이제 선택 등기 서비스라고 했잖아요. 선택 등기 같은 경우에는 2100원의 수수료 일단은 좀 떠올려 보셔야 돼요. 선택 등기 취급 수수료가 2100원입니다. 그리고 그것만 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통상 우편 요금을 내면 돼요. 근데 통상 우편 요금 적용할 때 중량에 따라서 또 이제 요금이 달라지니까 중량별 통상 우편 요금을 그냥 내고 거기다가 선택 등기 취급 수수료 2100원을 더해서 내면 되는 겁니다. 그 지점까지를 한번 기억에 남겨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번으로 갑니다. 계약 등기 우편물의 부가 취급 서비스에 대한 설명인데 수수료를 오른 게 뭐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요 계약 등기 우편물에 대한 이제 부가 취급 서비스입니다. 계약 등기 우편물이다 그러면 일반형 계약 등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맞춤형 계약 등기가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부과될 수 있는 부가 취급 서비스에 뭐가 있었습니까? 착 본이 오해하여 반했다.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암기를 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좀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이제 열거를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 이제 부가 취급 서비스다라고 했을 때 착불이 있었습니다. 착불 배달 착불 배달 서비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착 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본인을 지정해서 배달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본인 지정 배달도 있었죠. 본인 지정 배달 그리고 착 본이 오해하여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편 주소가 바뀌었을 때 이거를 이제 우편 주소에 대해서 이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서비스가 있죠. 물론 수친의 동의가 필요하긴 합니다만 우편 주소 정보 제공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오해하여 라고 할 때 회신우편이 있었죠. 회신우편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반했다 그럴 때는 반송 수수료를 사전 납부하도록 하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용어가 조금 이제 바뀌었습니다만 좀 순화된 표현이죠. 반송 수수료 사전 납부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약 등기 제도다라고 했을 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일반형 계약 등기와 맞춤형 계약 등기가 있는데 자 요거는 반송 수수료 사전 납부는요. 맞춤형 계약 등기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맞춤형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시고 이제 일반형 계약 등기는 다섯 가지가 다 되는 거고 맞춤형 계약 등기는 위에 네 가지만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수수료가 있잖아요. 수수료. 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였냐면 여기가 500원, 여기가 1000원, 여기도 1000원 그리고 여기가 1500원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도록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반송 수수료 사전 납부는 여기는 이제 반송 수수료에다가 곱하기 반송률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요 표가 딱 떠올라 봤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재에서 이제 제시하고 있는 순서는 요거랑 똑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는 부분이니까 재배치해가지고 보시면은 이게 좀 편하죠. 500, 1000, 1000, 1500 요렇게 해가지고 편하니까 착본이 우회하여 반했다 요 개념으로 딱 요렇게 두 문자 학습법으로 해가지고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니까 이제 등기 취급을 전제로 우체국과 발송인이 별도의 계약에 따라 수취인을 직접 만나서 우편물을 배달하면서 서명이나 도장을 받는 등 응답이 필요한 사항을 받아 발송인이나 발송인 지정하는 자에게 회신한대요. 그래서 이건 회신우편이에요. 회신우편인데요. 회신우편은 얼마라 그랬어요? 자 따져보니까 1500원 이렇게 나와 있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6번으로 갑니다. 계약 등기 우편제도 부가 취급 중 보기에 해당하는 서비스의 수수료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등기 취급을 전제로 이사 등 거주지 이전으로 우편 주소가 바뀐 경우에 우편물을 바뀐 우편 주소로 배달하고 수취인의 동의를 받아 발송인에게 이제 우편 주소 정보를 제공하는 부가 취급 제도다. 앞에서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우편 주소 정보 제공 1000원 이렇게 했었습니다. 우편 주소 정보 제공은 1000원. 그래서 이거 답이 2번으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 정도 하시고 7번으로 이제 건너갑니다. 자 국내 우편물의 부가 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 그랬습니다. 맞춤형 계약 등기 나왔네요. 그죠? 맞춤형 계약 등기 요금 체계가 지금 보니까요. 이제 표준 요금 중량 구간별 요금 부가 취급 수수료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에서 봤던 내용 그대로죠. 이것을 갖다가 이제 맞춤형 계약 등기 요금 체계로 딱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표준 요금 그리고 중량 구간별 요금 그리고 부가 취급 수수료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일반형 계약 등기는 어떻게 되냐. 자 여기 참고로 이제 일반형 계약 등기의 요금하고 비교를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연상되는 애들을 자꾸만 찾아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 손으로 직접 찾아본 이 해답은요. 얘는 잘 안 까먹게 됩니다. 머릿속에 많이 각인이 돼요. 많이 각인이 되고 그래서 내 손으로 직접 무언가 궁금한 게 있을 때 찾아보고 예전에 공부해놨던 것 같은데 아 이거 좀 가물가물하다 또 찾아보고 야 이거 보니까 뭐가 또 연상되는데 그거가 어떻게 됐더라 싶으면 또 찾아보고 이렇게 계속 노력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 일반형 계약 등기다라고 했을 때에는 요금 체계가 어떻게 됐냐면요. 여기에 이제 통상 요금이 적용이 됐고 그리고 여기다가요. 이제 등기 취급 수수료가 붙어야 돼요. 등기 취급 수수료가 붙고 그리고 또 이제 이거 계약 등기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가 취급 수수료 부가 취급 수수료가 여기도 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상호 비교를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맞춤형 계약 등기는 표준 요금 플러스 중량 구간별 요금 플러스 부가 취급 수수료고 일반형 계약 등기는 통상 요금의 등기 취급 수수료 부가 취급 수수료 이렇게 된다는 거 비교되셨죠? 네 이렇게 살펴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있잖아요. 2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반송 수수료 사전 납부 최초 1년간의 반송률은 등기 우편물 반송률에 자 이거는요. 일단은요. 최초니까 이 해당 해당 그 이를테면 이 계약 등기에 실제 반송률이 얼마가 되는지를 아직은 몰라요. 아직은 몰라요. 최초 연도니까요. 최초 1년간의 반송률은 등기 우편물 반송률에 이제 얼마를 가산해서 적용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등기 우편물 전체의 반송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계약을 맺을 이 등기 우편물 말고요. 그냥 전반적인 등기 우편물의 반송률을 일단은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어요. 포트폴리오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한번 해보고 반송률 얼마나 남은지를 측정을 해봐야 되는데 아직은 측정하지 못할 최초 1년간이 되다 보니까 그때는 그냥 일반적인 등기 우편물 반송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1%가 아니고요. 0.5%를 가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0.5%를 가산해서 적용을 하고 재산정 시에는 계약 우편물에 최근 1년간 반송률을 산정하여 적용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산정할 때야 이제 우리의 포트폴리오가 나왔으니까 그걸 가지고 산정해서 적용해버리면 그만입니다. 근데 최초 1년차 그때가 좀 문제가 되니까 이런 방식을 동원하고 있어요. 틀린 부분이 2번에서 나와버렸네요. 3번 인터넷 우체국 발송 후 배달 증명 서비스가 있습니다. 배달 완료일 D 플러스 2일부터 신청이 가능하죠. 결제 후 다음날 24시까지 출력하고 또 대출력하고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우체국을 통해서 발송 후 배달 증명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한다면 이때는 말입니다. 이게 이제 증명서를 자기의 프린터로 뽑아서 확인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배달 완료되고도 이게 이제 인터넷으로 또 조회도 되고 이렇게 해야 하니까 그래서 배달 완료일 플러스 D 플러스 2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는 대목이죠. 자 선납 등기 라벨의 판매 가격 그랬습니다. 선납 등기 라벨 그랬어요. 선납 등기 라벨이라고 그랬습니다. 라벨인데 판매 가격은요. 중량별 차등 적용되는 등기 통상 우편물의 요금이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선납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등기 라벨이니까 등기 라벨이니까 등기 취급한 것을 요금을 라벨로 라벨 형식으로 뽑아내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때 이제 가격도 등기 통상 우편물의 요금이 적용되도록 한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8번으로 갑니다. 선납 라벨 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습니다. 선납 라벨. 자 이제 먼저 돈을 내고 라벨을 샀단 말이야. 라벨을 구매했는데 사용 권장기간의 경과로 인쇄 상태가 불량하거나 라벨지의 일부가 훼손되어가지고 사용이 어렵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발행번호와 금액으로 재출력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 권장기간은 이제 한 1년이거든요. 1년간 이거를 사용을 해야 돼요.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면 그만큼 또 이제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아이 그렇다고 요금 받고 선납 받고 라벨을 발행해 줬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어 그죠? 일부 훼손으로 사용이 어려워져 버렸다 그래가지고 아 이거 안 돼. 이제 낙장 불입이야. 더 이상은 못 써. 이래버리면 서비스는 이용하지도 않았는데 요금만 받은 꼴이 되고 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발행번호와 금액으로 재출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얘기로 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훼손 정도가 근데 심각하대요. 심각해가지고 판매정보의 식별이 아예 불가능하대요. 식별이 불가능하면 아까 기억에 나온 거랑은 좀 다르잖아요. 기억에서는 인쇄 상태가 불량하거나 라벨지가 일부 훼손됐다 정도거든요. 그래서 사용은 어렵지만 식별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발행번호와 금액으로 재출력한다 이런 얘기를 갖다 써붙여놓은 건데 그런데 여기는 지금 훼손 정도가 심각해가지고 식별도 안 됩니다. 그럴 때 이거를 동일한 발행번호와 금액으로 재출력해줄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거는 좀 어렵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재출력이 안 되는 경우로 보셔야 돼요. 우편물 접수 시 우편 요금보다 라벨 금액이 많은 경우 잉여 금액에 대해서 환불이 가능하냐.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편물을 접수받는데 거기에 이제 요금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라벨을 붙여놨어요. 붙여놨는데 원래 실제 들어가야 될 요금보다 라벨의 액수가 더 큽니다. 지금 라벨의 액수가 더 높아요. 그럴 때 잉여 금액에 대해서 환불을 해주느냐. 안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귿도 틀린 부분이에요. 구매 당일에 안해서 판매 우체국에서만 환불 처리가 가능하다. 자 선납 라벨을 구매했을 때 이게 우표를 반환하는 거랑 프로세스를 동일하게 가져갑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가냐면 당일날 그 당일날 판매 우체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환불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리을은 맞는 얘기네요. 그럼 기역과 리을이 맞는 얘기니까 답을 여기에서 2번으로 이렇게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9번으로 갑니다. 이제 우리 선납 라벨에 선납 등기 라벨도 있고 선납 준등기 라벨도 있고 선납 일반 통상 라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일반 통상 우편물이냐 아니면은 여기다가 등기 취급을 했느냐 아니면은 이 준등기 취급을 했느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선납 라벨이 등기, 준등기, 일반 통상 이런 걸로 라벨 종류들이 나누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랬을 때 선납 라벨 서비스의 공통사항으로 오른 게 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판매 채널은 전국 우체국 우편 창구다. 그리고 별정 우체국과 우편 취급국에서도 판매할 수 있어요. 라벨이 뭐라고요. 라벨 돈 받고 요금 받고 라벨지 주는 건데 그걸 뭘 못하게 할 게 뭐 있어요. 옛날식으로 따지면 우표 같은 거 뭐 그런 거 파는 거랑 비슷한 건데 이거를 뭐 못하게 할 이유는 없어요. 물론 이게 선납이라고 했으니까 그런 것들이 약간 좀 야 이거 취급할 때 제한이 있지 않을까 라는 의구심을 가져오긴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이제 돈 받고 요금 받고 뭐 이거 라벨지 찍어내 주는 건데 이거 뭐 우편 업무 취급하는 데서는 다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별정 우체국이나 우편 취급국에서도 요거를 이제 취급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접수 채널은 전관서 우편 창구 및 우체통 투함 그리고 무인 우편 접수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라벨을 가지고 요금을 낸 라벨을 갖다 붙여가지고 이제 이걸 접수를 할 때 아 창구에 와서 접수하는 거 왜 못 받아줍니까? 당연히 뭐 창구에서 접수하는 거야. 지극히 당연하게 받아줘야 될 일이고 우체통에 투함하는 것도 요금을 다 지불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투함을 못할 일이 없죠. 투함을 하고 그리고 무인 우편 접수기가 또 있죠. 무인 우편 접수기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2번은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3번은 사용 권장 기간은 구입 후 1년 이내인데 반드시 해당 기간 내에 사용해야 된다면 아까 이제 이게 일부 훼손됐을 때 그거를 막 재출력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앞뒤가 좀 안 맞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권장 기간입니다. 권장 기간, 권장 기간이기 때문에 이 기간 안에 사용하는 게 바람직한데 권장 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이것이 좀 이렇게 잘 안 보인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또 약간 훼손됐다거나 그럴 때는 재출력해서 다시 쓰도록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3번은 틀렸고요. 4번 선납 라벨 구매 고객이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 구매 당일에 한해 전국 우체국에서 환불 처리가 가능하다 그랬는데 요것도 틀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요거 전국 우체국이 되는 게 아니라 구매 당일에만 그 판매 우체국으로 가서 환불 처리를 하는 것 요렇게 이제 프로세스가 있다라고 앞선 문제에서 살펴봤던 내용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내용으로는 2번을 딱 찾아가시면 되겠고요. 10번 문제로 갑니다. 국내 우편물에 부가 서비스 중 보험 취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제 보험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보험 취급에 이렇게 통화등기도 있고 물품등기도 있고 그 다음에 외화등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포 우편물 중에 보험 취급한 것을 안심소포다 이렇게 또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종류들이 쭉 열거가 돼 있는데 통화등기는 강제 통용력이 있는 국내 통화에만 한정이 됩니다. 현재 통용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현재 이 것이 화폐로서 통용력이 있어야 된다 그랬고 국내 통화로 한정해서 통화등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외화 같은 경우에는 외화등기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통화등기로 취급하는 것은 국내 통화로 한정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취급의 한도액은 100만원 이하가 맞습니다. 100만원 이하의 국내 통화고 10원 미만의 단수는 붙일 수 없습니다. 10원 미만의 1원짜리 5원짜리 저도 집에 막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있는데 그렇다고 제가 막 썼던 기억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닌데 저희 집에 부모님이 가지고 있으셨던 거 그게 좀 일부 남아있습니다. 각 집마다 꽤 있을 거예요. 아마 찾아보면. 그렇게 있을 텐데 이게 저도 어릴 때부터 10원 단수 밑에를 직접 써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당연하게 지금 10원짜리도 사실은 잘 안 쓰잖아요. 잘 안 쓰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통용은 되기 때문에 10원 미만의 단수는 붙일 수 없다. 이렇게 뭐 상식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10원짜리 만드는데요. 단가가 뭐 25원, 30원 뭐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10원짜리 하나 만들 때 그거의 가치는 10원인데 그거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더 많이 들어간대요. 그래가지고 10원짜리를 지금 이제 용통을 좀 안 시키려고 하고는 있는데 여전히 이거를 법으로 금지하거나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도적으로 허용은 되어 있는 거라 여기서도 10원 미만의 단수는 붙일 수 없지만 10원 이상의 단수는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고요. 물품 등기의 신고가액은 10원 이상 이제 300만 원 이하의 물건만 취급하면 10원 미만의 단수는 붙일 수 없다. 이거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이제 통화 등기가 100만 원까지였다라고 한다면 여기 이제 물품 등기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까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외화 등기의 취급 금액은 원화 환산실을 기준으로 최소 10원 이상 150만 원 이하이며 집회만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게요 집회만 가능하다면서 10원 단수 붙인 거 이거 말이 돼요? 상식적으로 봐보세요. 여기 집회만 가능하다잖아요. 그런데 최소 10원 이상이래요. 10원짜리 집회가 있어요? 아 있겠구나. 진짜 옛날 거? 이거는 지금은 값어치가 많이 올라갔을 것 같은데 가지고 있으면 아니 그래서 이게 충돌되는 지점이에요 지금. 문항 속에서도 그래서 여기가 10만 원입니다. 10만 원. 외화 등기의 경우에는 10만 원 이상 150만 원 이하다. 봐두셔야 돼서 틀린 부분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었답니다. 자 그래서 최소 10만 원 이상으로 단수를 좀 달리해서 봐야 돼서 독특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나머지 것들하고 비교가 되니까 이거 이렇게 문제로 출제됐을 때 머릿속에 팍 박아놓으시고요. 안심소포의 가액은 300만 원 이하의 물건을 한정한다. 이 물품 등기도 300만 원까지니까 안심소포도 이 소포 우편물도 물건을 넣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도 이제 가액을 300만 원 이하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원 미만의 단수를 붙일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답은 3번이고요. 우리가 보험 취급할 때 이렇게 최고가 액수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액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 내가 볼 때는 내가 보낼 물건의 값어치가 더 큰데 어떻게 합니까? 보험이 안 되는데 이렇게 이제 질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그걸 취급해줘야 돼요? 아니 더 이상의 액수로는 보험 취급을 할 수가 없으니까 원치 않으시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원하신다면 적어내는 보험가액을 이 한도 내로만 적어내신다면 그 정도만 보장받고 보내시는 것은 저희가 취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뭐 보험가액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가능한 액수범인데 저걸 자기가 보내는 발송하는 우편물이 어느 정도의 값어치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건 또 보내는 사람 마음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가급적이면 자기 마음으로 정하는 거지만 주관적인 가치로 매기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가치로 매기려고 노력해봐야 되는 것이고 객관적 가치로 한번 매겨보라고 한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보험 취급을 해주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액수 제한이 있으니까 그 제한 범위 안에 들어와야 되므로 이거보다 자기가 생각할 때는 더 많은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우편물이라 손치더라도 보험 취급은 이 한도 내로 묶어내야 된다. 그래서 그 한도 내로 묶어서 그 정도의 보험 취급을 하면서 보낼 거예요 라고 하면 오케이 받아줄 수 있고 그거를 넘어서서 보험 취급해달라고 요구하면 그건 받아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내용까지 정리를 하시고 11번 가봅니다. 보험 취급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했는데 통화등기의 수납금액은 일반 통상우편요금 플러스 통화등기 취급 수수료 요렇게 된다. 자 그리고 2번 물품 등기의 경우 발송할 물품의 가액이 취급 판도액을 초과한 것이 아닌지 요것을 이제 확인은 해봐야 되겠다.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유가증권 유가증권 등기는 발송할 유가증권의 액면금액과 봉투 표기 금액을 대조해서 일치하는지 여부도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보험소포의 경우 취급 판도액을 초과한 것은 취급할 수 없지만 발송인이 취급 판도액까지만 기록하기로 하고 취급을 요구할 때에는 취급할 수 있도록 한다. 이걸 이제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전반적으로 다 맞는 얘기처럼 보이긴 하는데 그럼 뭐가 틀렸지? 자세히 보니까요 통화등기 수납금액에서 여기에서 뭔가 하나가 빠졌어요. 일반 통상우편요금하고 통화등기 취급 수수료를 받는 건 맞는데요. 거기다 하나를 더 추가해서 등기 취급 수수료 받아야 돼요. 이게 이제 보험 취급을 하는 건데 보험 취급의 전제조건이 등기 취급이고요. 그래서 여기 이름도 통화등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일반 통상우편요금에다가 통화등기 취급 수수료를 받으면서도 등기 취급 수수료까지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또 이제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물론 합산금액으로 이제 납부를 받으면 되고요. 아무튼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추가해서 이제 등기 취급 수수료가 따로 또 존재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1번을 답으로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을까요? 네. 이렇게 봐주시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문제들은 다음 시간에 연결 지어서 풀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